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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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근데 저거 스킬이에요? 와 이거 너무 좋다 와 저 춤으로 있어 춤을 타고 놀아야겠다 아니 지금 어린이쪽 어 어린이잖아 나는 포마니까 어린이쪽으로 가야겠다 와 너무 좋다 어 케이터림도 있어 대박 저 케이터림도 있어 야 케이터림도 너무 예쁘다 예쁘다 오늘 밤 돌자 안 돼 와 날씨 너무 좋지 우와 우와 물총도 했나봐 오 물총 물총 싸움 하자 물총 싸움 들어가서 옷 갈아입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컴온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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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